기호야. 오랜만이에요. 당신 누구야? 아, 예. 우리 신생명 교회 신자 아니십니까? 뭐야? 아니, 밖에 그 마크가 붙어있어서 잠깐 털어놨습니다. 그 고철로 갖고 올 때부터 원래 붙어있던 거야. 빨리 나가. 예, 죄송합니다. 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참 이 어떻게 오해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. 속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. 아니요. 할 수 있어요. 상호야. 백, 백 이사장. 백상호 이사장님. 듣기 좋네. 어르신이 오래 사셔야 좋은 소리를 오래 들을 수 있을 텐데, 예? 아, 내가 때를 봐서 알리려고 했어. 기호가 그 어떤 애한테 받을 게 있다고 하길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. 받을 게 뭔지는 아세요? 아, 그게. 꼬치꼬치 캐물으면 입을 더 담을 것 같아서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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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말씀하시는데. 올려다 보고 말하려니까 고개가 네, 아프네요. 아니요? 이러다 보니까 훨씬 편하네. 여기 마음에 들어요. 네? 허 벌판이라서 뭔 짓을 해도 보는 눈이 없으니까, 그죠? 내가 이제껏 사람을 잘못 봤네. 진즉이 백의사장님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 값 푼 돈에 잔머리 쓰지 않았을 건데. 기호만 필요한 게 아니야. 애한테 있는 것도 필요한 거지. 근데 그게 뭔지는 기호만 알고. 맞지? 계속해 봐요. 나하고 거래를 하자고. 내가 기호를 잘 구슬려서 애한테 맡긴 게 뭔지 알아내줄게.